국민연금 취득신고 파일 생성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. 건강보험 취득신고 역시 작성 방법이 동일하므로 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EDI 신고서 탭에서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. 추출할 월과 현장을 확인하고 취득대상 추출 버튼을 클릭합니다. 추출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취득신고 전산매체 버튼을 클릭합니다. 각 사이트마다 양식이 다름으로 신고할 곳을 선택합니다. 저장할 위치를 확인 및 지정하고 전산매체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. 파일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.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생성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. 업로드 방법은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세요. 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